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모든 게 자기로부터 벌어졌는데 왜 나는 없다고 하는가 고정되게 먹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없기에 어느 때의 나를 나라고 할 수 없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처음에 콩씨 하나로 나왔다고 하자 그 콩씨 하나가 화에서 다시 수십 수백의 콩씨로 나오니 콩씨 하나에는 지금 수백의 콩씨가 함께하는 셈이다 그러할 때의 어떤 것을 집어서 이것만이 콩씨다 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느 하나를 콩씨라고 내세울 수 없으니 공이 아니고 같은 콩씨가 너무 많아 공이라 하는 것이다 어느 때의 나를 나라고 할 것인가 움직일 때 다르고 머물 때 다른데 어느 때의 나를 나라고 할 것인가 나라는 것조차 고정됨이 없으니 그래서 한 물건조차 없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다